약속이 나은 듯 3점 차로 4강전을 승리한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 중고농구 영광대회 남자고등부 결승전 경기를 지금부터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고등학교와 홍대부부, 홍대부부와 경복부가 맞붙는 남자고등부 결승전이자 협회장기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복고등학교는 올해 2관왕에 도전한 학교, 그리고 홍대부부는 올해 우승적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경복고등학교는 올해 2관왕에 도전한 학교입니다. 경복고등학교는 올해 2관왕에 도전한 학교입니다. 경복고등학교는 올해 2관왕에 도전한 학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